1년의 시험이 보통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월, 필기를 기준했을 때 3월이 있게 되고, 5월이 있게 되고, 9월이 있게 됩니다. 그 기간 틈이, 어떻게 보면 3월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크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3월에 시험치고 5월 같은 경우는 10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틈이 짧게 되고요. 그 다음 5월 다음에는 9월에 있습니다. 그럼 틈이 또 길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 배정은 약간씩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는 품질에서는 이론과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가 되든 출제 문제가 되든 똑같이 되죠. 그래서 중요도를 봤을 때 당연히 이론을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론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론이 1위다 그러면 문제가 2.5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는 것이지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떤 체크리스트의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면담자의 질문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고 바로 단답형 주관식 또는 사지선다형으로서 문제를 누가 누가 잘 푸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론을 모르시는 상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론을 보신 상태에서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론의 공식을 외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거꾸로 공식으로 가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공식 시험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다행인 것은 나름대로 따라오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60%가 아니라 70%까지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잘 못 나올 때는 안타깝게 40%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이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차이점은 결론적으로 내가 강의를 듣고 집에서 얼마나 복습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합격률이 형격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고 나면 바로 2차 실기가 들어갑니다. 실기는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이고요. 기사와 산업기사는 약간 다릅니다만 기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계산 문제이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2차가 많이 좌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제가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실기를 대비해서 1차에서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고요. 1차에서만 나오고 2차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 있고요. 1차에서는 안 나오는데 2차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차를 기준 즉 실기로 봤을 때 약 80% 선이 되는 내용을 즉 점수로 하면 80점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1차의 기초를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바로 2차가 합격의 당락에 결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공부를 하시되 내가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약간 높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영지도사의 생산관리 다음에 품질관리기술사 공장관리기술사 이런 쪽을 나는 타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초를 잡지 않고 이 위부터 칩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고생을 합니다. 이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기초를 잡으시는 분들은 경영지도사가 되든 공장관리기술사가 되든 품질관리기술사는 쉽게 좀 접근하기가 쉽다 라는 말씀을 드려가 관심을 얻던 파트이고 어떠한 형태로 가면 내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 다른 기술계 자격증 다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품질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검색을 해 보시면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품질자격증을 오른 것을 취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내가 언젠가 공부해야 하는데 라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해방되실 수 있는 황금대지혜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